백승호, 백승호가 다시 2위원 쪽으로, 2위원 쪽으로 됐습니다, 백승호.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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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요. 전북 선수들이 이제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백승호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백승호 선수에게 더는 기대감, 경기력을 조금 더 빨리 끌어올려줬으면 하는 전북 선수들의 발음이 있습니다. 대구를 살려주기보다 파울러스에서도 수비의 일선 역할에 있어서는 사실 외국인 두 선수. 세팅되는 에드가우 수비가 아득합니다. 백비로 빼줍니다. 백비로 빼줍니다. 백비로 찌기로 갑니다. 전북으로서는 이제 2위 정부가 크래비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반 초반이기는 하지만 지금 양 팀의 파울러스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이런 흐름을 살려주면 카운터택이 능한 대구가 공격이 좀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좀 살아나기 전부터 강한 팔로 좀 끊어냈네요. 흐리하게 득점을 많이 하는 절식도 있습니다만 이지윤 선수처럼. 아주 좀 토론적인 역할을 해서. 많이 뛰어주면서 수비에 가다만 가면 2선 미디픽이나 3선이 좀 편해질 수밖에 없죠. 카운터가 흐릴술 채팅한 상황입니다. 단측 이영니다. 스페셉에 맞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측면 공격이 살아나야 중앙에 있는 1층 칼이 열릴 수가 있으니까. 좌우 측면 공격 맡고 있는 김승대라든가 이지윤 선수가 더욱더 좀 파고들습니다. 대구가 있어요. 대구가 넘겨지는 점프게 해도 높이가 있습니다. 끊어내고 세징레에게 줍니다. 한 번 쳐놓고 들어가는데요. 백승호가 위치를 잘 선점을 했네요. 연결이 된 전북입니다. 높은 게 올려줍니다. 해소! 살짝 벗어났습니다. 오른쪽 포스트링 벗어납니다. 백승호의 날카로운 코너키. 박스 근처에 있던 최고경이 방향까지 잘 돌렸는데. 이객들이 좀 바운드가 되면 살짝 더 빛나갔습니다. 백승호의 발 끝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듯한 과정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재복선을 주는 선수는 프로젠프 선수가 아니에요. 굿을 좋아해서 잘 돌렸어요. 맞습니다. 김승대가 갑니다. 김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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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대가 갑니다. 박스 한 번. 백승호 대이징 코. 니까. 이진영이 반칙. 손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컴파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백승호 던수와 출덕으로 불꽃 가 괜찮았으면 했는데. 백승호. 백승호가 다시 이유연적으로. 이유연적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센스 있게. 볼을 잘 맞혀냈습니다. 백승호. 잘 들어왔어요, 김보경. 김보경, 김보경, 김보경. 김보경, 김보경. 백승호 선수가 중앙에서 중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김보경에 대한 킬 패스가 나왔는데. 백승호에게 기대하는 그런 패스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딱 시선이, 딱 시야가 확보되자마자 빠져들어가는 김보경에게 시까맣게 패스 관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를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백승호. 백승호,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이용쪽으로 갑니다. 굶기 시작합니다. 중앙으로 이동. 정국 선수들이 이제 강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뭐... 아니면 근육 경력이 일단. 네, 그라운드에 좀 주저앉아 있습니다. 김보경, 김보경의 소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크로스는 뭐 정승호... 떨어지는 볼, 대우선 스트릭. 많이 볼을 소위를 합니다. 이제 후반 70분 때가 넘어서니까 중앙에 있는 섹스레이가 2010년 9월 25일이니까. 자, 일단 잘 들어와서요. 백승호가 왼쪽으로 2위원을 맞습니다. 2위원. 일단 잡아놨고. 수다 씨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라와야죠. 홍정호 졸봤습니다, 홍정호. 끝까지. 좌우를 하면서. 자, 아까 살아있어요, 홍정호. 좌우로 밀어주고. 잘 마셔냈습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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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호.